네 반갑습니다. 오르비클래스 국어 영역 강사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제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냐? 보통 강사 소개라고 하면 이름, 학력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는데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좀 주체적인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강사 되게 많단 말이에요. 유명한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분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호기심에서라도 제 영상을 눌렀다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좀 주체적인 학생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 소개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를 저기 러셀이라는 곳 언급해도 되겠죠? 영통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그냥 시작을 했어요. 영통. 러셀 영통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반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막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통에서 그냥 조그맣게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서 부천에서도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천에서도 수업을 한 반 더 하게 됐고 근데 또 성적이 잘 나와서 이제는 반이 많아졌습니다. 영통에서 반 3개 하고 부천에서 반 2개 하고 근데 성적이 또 잘 나온 거야. 그치? 또 잘 나와서 이제는 영통 부천이 아니라 다른 지점들에서도 예를 들면 중계 아니면 기숙 제 현장 강의 홍보하는 자리 아닙니다. 중계, 기숙, 그 다음 대구 이런 식으로 오퍼가 왔다고 하죠. 다 러셀인데 학생들 실적 되게 좋으신데 중계나 기숙이나 대구도 나가실 생각 없냐라는 오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저를 이제 부른 거지. 불러가지고 너 강의 뭐 좀 잘 하니? 애들 실적 좋더라? 와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날것 그대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였지. 강의 좀 하니? 와가지고 강의 평가 한번 받을래? 해서 강의 평가라는 걸 제가 받게 됐어요. 근데 이 강평이라는 게 원래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면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라 당연히 본인이 들었으니까 선생님 좋아요. 잘 가르쳐요. 하겠지만 이때 강평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딱 갔는데 이제 최상위권 진짜 최상위권 좀 와닿지 않나? 의대생 한 20명 앞에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업 해보세요 하는 거지. 그치? 제가 원래 수업하는 방식대로 처음엔 솔직히 속된 말로 개 쫄렸거든. 내 학생도 아니야. 처음 봐. 처음 보는데 의대생이야. 심지어 애들이 매주 조금씩 바뀌어. 강의 평가를 막 해. 그죠? 근데 처음엔 쫄렸는데 강평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역시 내가 가르치는 게 맞구나. 그죠? 그래서 강의 평가 결과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은 밑에 글씨는 잘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중요한 내용만 따왔습니다. 보통 학생들 평균 성적이 이 정도예요. 국어 100분이 100 수학 100분이 100 영어 1등급 탐구 100분이 90 얘는 투과목인데 얘도 100분이 높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성적 하나를 빼먹은 이유는 혹시나 또 필체랑 성적 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최대한 나름 성적 좀 가리고 약간 글씨도 살짝 안 보이게 했는데 밑에 글씨가 잘 안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좀 이제 앞에 써놨지만 요약해서 봤을 때 내가 공부한 방식과 유사하다. 내가 성적이 이 정도고 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사가 하는 얘기가 나랑 되게 공부한 방식이 비슷하다. 심지어 그래서 내 평가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성적이 거의 서울대 의대급인데 이 친구가 평가를 되게 좋게 해줬단 말이야. 사실 이 친구 평가만 그냥 쭉 나열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양심이 없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이 높은 데 나랑 비슷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100분이 100입니다. 지문 분석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등급대를 따지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강평. 그 다음 또 100분이 또 100. 단순한 툴과 행동 강령으로 접근해서 여러 번의 채화를 통해 바라보는 관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죠? 100분이 99. 국어 공부에 대한 관점이 저랑 잘 맞았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꼼꼼한 기본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강사들이 강사들이 수업할 때 당연히 자기 말이 맞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성적 올라.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막 거리감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강사 입장에서는 하라고 하고 애들은 맞는 말이네 하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강사가 가르치는 방식이 그래도 이미 좀 검증이 좀 됐다. 말을 막 엄청 잘하지 않을 수 있고 엄청 재밌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옳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보다는 좀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강평이라면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제 수강생들이 몇 등급이나 올랐는지 대표 사례만 가져왔어요. 막 약간 좀 요새 애들 말로 짜친다 그러지. 100분이 뭐 한 5% 오른 거 이런 거 말고 6등급에서 1등급 5등급에서 1등급 4등급 1등급 4, 1, 4, 1, 3, 1 2, 1도 있고 3, 1도 있고 잘 안 보여요 또. 6등급 2등급 6등급 2등급 6등급 2등급 4에서 2등급 그렇죠? 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또 막 하위권만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100분이 99나 100분이 100도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애들아 하위권이 여러분들 죄송해요. 수업시간이 아닌데 애들아야 했네. 하위권 애들이 잘 맞아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맞아서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옳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겁니다. 이게 저라는 강사에 대한 소개고 사실 강사 소개하면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뭐냐 대학 어디 나왔냐 현강 어디서 하냐 대부분 친구들은 사실 이런 거를 보고 강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뭐 어디 나왔대 현강 어디서 한대 이런 것들 이 여러분한테는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실적과 평가거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파트 2 커리큘럼 이게 궁금하시겠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자 보겠습니다. 인간 커리큘럼인데 제 커리큘럼의 어떤 방향성 및 제가 추구하는 바는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인간 커리큘럼을 막 장황하게 엄청나게 많은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딱 이제 심플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오르비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이제 찍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수능 국어 강미나다라는 이름 하에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하는 강좌는 독서와 문학 각각 한 강좌씩 진행할 거고요. 강수는 각각 20강씩 독서 20강 문학 20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기에 대부분의 모든 강사들이 수업을 하듯이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기를 훈련하는 강좌인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를 체화하는 강의입니다. 기본기 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곧 피지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커리큘럼이 막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것처럼 제가 강의 때 전달해드릴 기본기 역시 화려하진 않지만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진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들어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문학 각각 20강식 1월부터 4월까지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7월까지는 적용단계고 강훈련민 단계인데 이 지점까지는 역시나 평가원 기출을 다룰 계획입니다. 1월부터 4월에서는 1월부터 4월에서는 개념을 가르치기 좋은 개념을 학습하기 용이한 그런 평가원 기출을 다룬다면요. 5월부터 8월까지는 최근 평가원 기출들 흔히 말하는 어려워진 수능 평가원의 트렌드 추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밀도가 높아진 지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배웠던 기본기가 과연 2, 2수능 해결 지문이라든가 브레턴 우즈 같은 좀 고난도 지문에 적용이 되는지 또 이제 2, 3수능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개딱지라면 좀 웃기긴 한데 개 지문이라든가 완전 극최근 기출에도 적용이 잘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파이널이죠. 8월부터 11월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고난도 지문들을 다룰 계획이에요. 강의는 다 빼먹었구나. 강의는 얘도 독서, 문학 이렇게 강훈렴인 독서, 문학 진행할 거고요. 강수도 얘도 30강을 넘지 않을 겁니다. 20강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 파이널 김강믹 역시 독서랑 문학 이렇게 한 강좌씩 원, 투 이런 거 없이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진행할 건데 고난도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리띠 및 경사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띠 및 경사관 당연한 말씀이지만 앞에 평가원 기출에서 학습했던 도구들이 리트나 경찰대, 사관학교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사실상 제 강좌는 이 1월, 4월에 배웠던 어쩌면 어쩌면 사실상 그냥 첫 강좌 때 배웠던 그냥 그 1강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수능까지 끌고 가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이제 이따가가 아니구나 그 본 강의 강미나다 독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제한적이고 그 도구를 갈고 닦는 식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국어 강의하면 애들이 되게 선호하는 게 이 강사가 뭔가 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문을 기깔나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를 봤을 때 딱 1강을 들었을 때 야 오르비에의 안유명한 듣도 보도 못한 강사인데 1강 봤음? 강의 좀 뭐 지리는데 이런 식으로 1강 듣고 막 난리치는 그런 강의는 아닐 수도 있어요. 1강 듣고 막 물개 박수 치고 와 너 진짜 국어 분석 미쳤다 이런 강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강의를 기대하셨다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 강의는 옳고요. 추구하는 방향이 무조건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다소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빠르면 6평 아니면 9평 그리고 무조건 수능 때 수능 때 성적이 나왔을 때 아 이 사람 강의를 내가 듣기를 잘했다. 그걸 수능 때는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강 듣자마자 와 미쳤다 졸라 잘 가르치네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확신을 가질 거고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설득이 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EBS는 안 다루나요? 안 다룹니다. 실모는요? 실모는 인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풀커리를 타야 할까요? 풀커리 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잘 하실 수 있으면 굳이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물론 다 듣는 게 더 좋긴 해요. 하나만 듣는 것보단 두 개 듣는 게 더 나아. 아니 하나만 듣는 게 더 나으면 커리큘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마다 꼭 강의를 봐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랑 케미가 좋아서 뭔가 이때 이미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 뭐 이거만 안 들어도 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저는 제 강의 듣는 건 권장합니다. 권장해요. 좋은 거는 권해야지 내 강의가 좋으니까 권하는 게 맞잖아요. 성적이 오르는 게 무조건인데 들으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부수적인 것들 2월 달에는 문법 강의는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또 저의 어떤 뭐랄까 국어교육 전공자로서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진행한 부분을 이건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문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별로 안 어렵게 가르칩니다. 개 쉬워요. 문법이 어려워서 뭐 화작하겠다고 제 강의를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 들으면 문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문법을 정말 싫어하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무조건 이해할 수 있게 진짜 뭐 뭐가 됐든 간에 절대 막 거부감 들고 표점 5점 포기해가면서 화작하고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다음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6평 해설 올려드릴 거고요. 9평 해설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 이것도 컬이라고 넣었냐? 그쵸. 근데 당연한 거긴 한데 넣어봤습니다. 6, 9평 해설은 제가 제 수강생들이 볼 수 있게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냥 내 강의를 이것만 보고 보는 평가한다는 건 조금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강의를 좀 듣고 보면은 강사의 의도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6, 9평 해설도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나 잘 가르친다. 나 잘 가르친다. 내가 가르친 건 맞다. 성적 오를 수 있다. 올렸다. 커리큘럼 막 거창하진 않지만 필요한 것만 있다. 그치? 해도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까지 다 보신 분이 솔직히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지 않겠죠. 저도 다른 뭐 커리큘럼 영상 끝까지 못 보겠거든. 내가 강사라 그럴 수도 있어. 그치만 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국어 강사 너무 많죠. 잘 가르치신 분들 많아요. 제가 봐도 잘 가르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이 국어라는 과목은 저는 본인한테 잘 맞는 강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한테 최고라도 나한테는 최악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강사를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인데 저는 잘 가르치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막 언변이 막 기깔라가지고 막 어? 막 미친듯이 막 썰 풀고 막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잘 가르치신다의 기준은 저는 성적이 잘 나오면 잘 가르치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강의는 일강만 듣고 막 와 미쳤다 막 폼 지렸네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능 성적에는 반드시 감탄할 수 있게 하는 강의 결과 어? 저는 되게 결과론적인 사람 이라는 점 자 일단 명시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정확하게 국어강의 특성상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막 포장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도 있어 보이게 도구 이름 다 붙여가면서 도구 1번부터 38번까지 막 그런 사람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뜬구름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냥 누구든 할 수 있게 당신이 5등급이든 6등급이든 3수든 4수든 현역이든 간에 그리고 저는 절대 과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딱 해야 할 만큼만 명시저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 마지막 일관성인데 아까 했던 말들이거든요. 제 강의랑 똑같아요. 같은 말 계속해. 이게 맞거든. 다양한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 들으실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가르치는 게 11월까지 가요. 1번부터 N번까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1번을 N번 가르치는 강의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 대상이 리트든 평가원이든 평가원 기출이 뭐 08년도 기출이든 1,8년도 기출이든 2,2수능 기출이든 다 일관되게 적용이 된다는 점 항상 뭐 스킬이 아닌 기본기를 가르친다는 점 물론 국어 강사 중에 난 스킬 가르쳐 이런 사람 없긴 해. 모든 강사가 자기가 다 기본기를 가르친데 맞는 말이야.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기가 있어. 근데 나는 이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솔직히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력과 점수가 비례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잘해졌다는 느낌 받으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오게 어 나 잘해진 것 같은데 왜 점수 안 나오지? 혹은 강의 들으면 졸라 다 알 것 같은데 현장 가면 개판 나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강의 듣고 여러분과 내가 비슷하면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자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니 여러분들이 잘해지는 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1등급이 기쁜 게 아니라 당연함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1등급을 처음 받으면 기쁘겠죠. 근데 저를 포함 제 학생들 중에서 고정 1등급 받는 친구들은 그닥 기쁘지 않아요. 수능 1등급도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기 전에 1교시를 떠올렸을 때 개쫄리고 국어 망할까 봐 심장 호흡 가빠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느낌 일단 뭐 국어는 엄마 1등급은 당연하고 수학이랑 영어 탐구해서 최저 맞추면 되겠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 이해되세요? 기쁨이 아닌 당연함. 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강민하다 독서부터 강의를 시작할 건데 독서 오리엔테이션 혹은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강사 김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